역사문화탐방 사이버에 대해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탄입니다. 일본 중에서도 큐슈 편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저와 함께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자 큐슈에 처음 도착하면 이제 후쿠오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게 되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거길 지나서 운젠이라는 지역 또 그 다음에 쿠마모토성 그리고는 저쪽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유후인이라는 백부 그래서 후쿠오카 이렇게 가는 어떤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는 제가 특히나 나가사키 그 다음 운젠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사키 하면 큐슈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나가사키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네 그렇죠. 나가사키는 원폭이 이렇게 투하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일본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원폭에 투하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은 특히나 평화를 무척이나 바라고 평화의 상징이 되는 그런 기념 공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무척 추구하는 그런 도시 현이면서도 도시 나가사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큐슈 전 지역 그 중에서도 나가사키 지역은 여러분들 일본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파가 돼서 무척이나 왕성하게 이렇게 번창을 하고 발전했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일본의 기독교, 개신교 형태는 물론 카톨릭 부분도 그렇게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정말 일본에서 가장 최초로 카톨릭이 전달이 되면서 카톨릭교가 전달이 되면서 많은 어떤 신도들이 생겨났었던 또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의 어떤 도시 그러면서도 그것과 함께 같이 슬픈 역사를 가진 순교의 도시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가사키를 소개하기 전에 간략하지만은 일본의 키리스토교, 자 키리스토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카톨릭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나가사키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키리스토교, 일본의 카톨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카톨릭교 이 부분이 포교가 되는, 시작이 되는 부분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가요? 그렇죠. 프란시스코 자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547년 정도에 카고시마 출신이었던 일본인 야지로를 만남으로써 처음으로써 일본의 포교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는 자비엘이 결국은 일본의 카고시마 쪽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으로써 일본의 카톨릭을 전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죠. 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일본은 근세 시대라고 하는데 근세 봉건제 시대라고 하는데 그 근세 봉건제 초기 때 이 키리스토교, 카톨릭기에 대해서 그 영주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썼는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근세 봉건제 초기의 봉건영주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정할 때의 주요 요인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영지 내에 있는 기존 종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라는 부분 두 번째는 이 가신들, 영주들의 부하죠. 이 가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 세 번째, 포르투갈 선이 들어와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무역을 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키리스토교 그 자체에 대해서 영주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키리스토교를 어떻게 할 건가 정말 허가를 할 건가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할 건가 이 부분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큐슈, 야마구찌 이쪽에 있던 영주들의 기독교 정책, 기르스토교 정책을 한번 간략하게 본다면 야마구찌의 당시 영주였던 오우지 요시타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나가사키, 시를 포함한 나가사키 현 중앙부의 영주였었죠. 오오무라 스미타다 자, 이런 분들은 다 아주 그 당시에 키리스토교를 허가하고 권장하면서는 물론 무역으로서 이익도 얻으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나가사키 현 중앙부의 오오무라 스미타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직접 정말 그 당시 카톨릭 교죠 이 교를 믿으면서 세례까지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처음으로 최초로 일본의 카톨릭을 전했던 신부죠 프란시스코 자비루에 대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죠 후미에라고 하는 일본어로 후미에라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있는 동판 형태네요. 자, 그 다음에 근세 봉건제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 자, 이때는 기르스토교 정책, 카톨릭교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노부나가의 다음을 이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이 토요토미 정권이었을 때 이 기르스토교는 어떤 식이 되냐면 어느 정도는 인정을 쭉 하다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자, 그 사건에 대한 거 여러분들 저하고 직접 여행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사건이 터지면서는 아, 안 되겠다. 기르스토교를 갖다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교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유명한 부분인데요. 1587년 7월 24일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바테레인이라는 건 선교사를 의미하는데 선교사들을 추방해라 하는 령을 공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공표함으로써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초로 일본에서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토요토미 다음에 정권에 있는 장군이죠. 토쿠가와 이아스를 중심으로 했던 토쿠가와 정권에서는 이 키리스토교를 어떻게 했냐. 이 사람도 토요토미 히데시와 마찬가지로 금교 정책을 썼는데 아주 엄하고 확실하게 금교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토요토미 같은 경우는 어떤 일부 지역에서 선교사를 추방해라 하는 그런 령을 내렸는데 1614년 토쿠가 정권 때는 이 바테렌 추방령을 전국에다가 다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정도에는 교 또는 오사카에서 키리스탄들을 잡아와서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1616년 훨씬 더 바테렌 추방령보다도 더 엄한 바테렌 종문어제의 금봉서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방 비슷한 것을 내세우면서 키리스토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금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금교령과 함께 그 다음은 키리스탄이 되는 키리스토교를 막는 것과 함께 그 나라 자체도 외국과의 문물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세국령이라는 걸 내리게 되는데 1633년에 나가사키의 자치장이었던 사람한테 오버의 17조라고 하는 이게 최초의 세국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발표하면서 정말 나가사키 지역에 당시에 포르투갈 선들이 들어오면서 무역도 하고 교역도 했었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죠. 자, 이거의 계기가 됐던 부분이 심하바라에서 일어났던 난, 농민반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계기가 됩니다. 그림으로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심하바라의 농민반란, 심하바라의 난이라고도 얘기하죠.